안녕하십니까? 히암TV입니다.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제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GDP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죠. 코로나 질병 사태 이전에 97%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WDB 살짝 봤었죠. 작년 3월 이후에 한번 하락을 하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 사이에 2차 하락을 하고 지금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WDB, 유럽에서는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유럽중앙은행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난 2개월간 유럽의 주요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국채를 과잉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 과잉해서 매입한 이유는 해당 국가의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의 문제를 생기죠. 국채금리를 고의로 낮춘다는 얘기는 주가라든지 자산을 부양시키기 위한 건데 중앙은행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온밀히 얘기하면. 대놓고 하면 안 돼요. 대놓고 하면. 조용히 할 수는 있어도. 그런데 미국에 있는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준이죠. 연준 역시 사실 국채를 과잉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럽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유럽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각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발행하는 것이 예를 들어 800만 달러치를 발행한다. 그럼 얘네들이 천만 달러치를 과잉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있는 것까지 같이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거고. 미국은 그게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한도 초과 협상이 지금 안 됐죠. 아직 또 8월 넘어갔는데. 부채한도가 지금 걸려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신규 국채를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하기 어려운데 연준은 테이퍼링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매달 일정 수준의 국채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장에서 해당 국채를 사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국채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과 유럽 모두 의도가 어떻든 간에 국채금리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의도하는 걸 수도 있죠. 둘 다 서로 간에 국채금리를 하향 완정화시키면서 자산버블 좀 키워보자. 약간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산버블이 좀 큰다는 거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자산시장이 버블이 좀 끼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도 늘어나고 또 기업들이 투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나쁘진 않죠. 지나친 버블은 문제가 될 겁니다. 지나친 버블은 문제가 되지만 약간의 버블 같은 경우는 취업률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경제가 더 빨리 사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거의 6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엄청 높은 거예요. 보통 50 이상이면 좋다고 보는데 최근 1, 2년, 4일 보면은 이렇게 높은 적이 거의 없죠. 그런데 아주 높은 고점에서 살짝 하락을 하고 있는 거라서 과연 미국 제조업 지수가 나쁘다, 나쁘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측치보다 낮은 게 문제죠. 예상은 한 60.9를 예상했는데 실제는 한 59.5 정도 나와서 조금 예측보다 떨어지는 바람에 아, 이건 좀 불안한데? 뭐 약간 이런 정도? 이런 와중에 중국의 국영 기업이 외국계 기업을 차별했죠. 그래서 중국 국영 기업이 외국산 첨단 기기 수입을 제한했다. 100% 국내산만 사용해라. 이런 것을 중국 정부가 조용히 했는데 걸렸어요. 미국은 항상 그런 식이죠. 증거를 하나 잡았다고 해서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최대한 다 모아서 결정적일 때 타격을 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일 때 1차 무역 협상을 서명을 했죠. 그게 기한이 2년입니다. 2년이다 보니까 내년 1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미중 2차 무역 협상을 하고 있죠. 이 와중에 이런 게 딱 터진 거예요. 미국이 다 알고 있다가 모르는 척하다가 지금 이제 터뜨린 거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거는 중국 정부가 1차 무역 협상을 위반한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이 과거에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어긴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미국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2차 무역 협상에다가 이것을 문제를 삼고 뭔가를 더 끼워놓을 겁니다. 중국은 더 양보를 해야겠죠. 아마 미국이 제조업을 자국 제조업을 현재 살리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 제조업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중국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내수밖에 답이 없어요. 내수 경제 우리끼리 지네들끼리 중국 사람들끼리 물건 만들고 중국 사람들끼리 사업하는 거 수출은 못하는 거죠. 점점 오히려 수입만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수입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환율이 강할수록 위안화의 가치가 강할수록 환율이 내려갈수록 좋죠. 그런 식으로 만들겠죠. 결국 그것은 중국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환율이 점점 내려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국의 통화 강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결국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과거에 일본이 이미 했던 거죠. 잃어버린 20년 들어가기 직전에 일본이 했던 방향 그대로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미국이 보면 참 놀라운 게 분명히 한번 써먹은 방법인데 확실히 내가 잘하는 방법으로 잘하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지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주업 PMI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59.5% 나왔다고 지금 심각해 이러는데 중국은 50.3% 중국은 심각하다 못해 정말 위험하죠. 왜냐하면 50 미만은 보통 경지가 나빠진다.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평균이 50.3%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릅니다. 대기업은 50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지금 40대에요. 이미 50 미만입니다. 굉장히 안 좋죠. 이러면 아무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보면 서민들이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주로 중소기업이죠. 그런데 중소기업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힘들어진다는 뜻이죠. 중국은 또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국민들이 힘들어지면 위험하죠. 언제든지 들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경제가 좋으면 독재를 하고 뭐 좀 더러운 짓을 해도 좀 넘어가줍니다. 봐줍니다. 하지만 경제가 나쁘면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게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돈풀기 내소 확장 결국 그쪽밖에 방법은 없어요. 중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돈풀기와 내소 확장이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의우심을 갖는 거예요. 중국이 분명히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서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철강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중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에 대한 감축을 정말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철강주가 조금 최근에 좀 좋지가 않죠. 그런데 물론 반대의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런 거죠. 철강을 제한을 하되 일단 수출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거죠. 수출을 못하게 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이걸로 이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한국 철강주는 아주 좋죠. 왜? 중국이 수출을 안하게 되면 그 수에는 한국 철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품질이 굉장히 좋죠. 그거 대비 가격이 괜찮죠.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가성비를 무시하면서 너무 값이 싸버리니까 중국이랑 경쟁하기 좀 어려운데 중국이 수출을 안해버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격 강력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수출을 허용하면서 그냥 야 좀 감추고 천천히 하자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철강주는 이미 그 상반기에 이미 다 그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중국이 탄소 배출 감소도 해야 되니까 그냥 야 수출하지 말고 우리 건 우리가 만들어서 쓸고 그냥 그렇게 가자. 이 정도만 가져도 우리나라 철강주는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갈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자와 주식 아주 유명한 과자가 있죠. 이름은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자 회사가 저한테 광고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광고를 주시게 되면 제가 이걸 가린 거를 다시 원래의 이름대로 쫙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 분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과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감자칩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과자는 아닙니다. 아시죠? 미국이죠. 근데 이 과자의 특성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자칩 과자는 뭐죠? 감자를 깎아갖고 잘라갖고 만들죠.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감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죠. 약간 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과자를 만든 회사는 그걸 싫었어요. 아니 왜 일정하고 규격화되고 동일한 모양을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걸 잘라서 만들지 말고 으깨해갖고 으깨해갖고 반죽을 해갖고 만들자. 그럼 똑같이 동일한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과자는 정확히 얘기하면 간잡칩이 아니죠. 스스로도 간잡칩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애들은 그래서 감자를 으깨한 다음에 그것을 반죽을 해서 만든 거고 심지어 감자의 비중은 50%도 안 돼요.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뭘 생각했냐면 감자칩 과자가 판매가 되면 아 이게 자꾸 부서진다. 사람들이 짜증난다는 거죠. 부서지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부서지게 원형 그대로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자. 그래서 두 가지의 기술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튼튼한 박스죠. 굉장히 튼튼한 종이 박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드보드라고 하죠. 튼튼한 종이에다가 알루미늄 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유명한 질소 포장 질소를 딱 때려넣었죠. 질소를 넣어서 과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딱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쌍곡 포물성 구조. 이게 매우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Z는 A제곱분에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에 Y제곱 이 공식을 넣어서 딱 3차원 도형을 만들면 이게 나오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수학을 다 잘하시니까 아무튼 그 쌍곡 포물성 구조입니다. 이 형태를 만들면 이 과자가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를 지죠. 건축물을 할 때도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안정적인 힘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과자에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쌍곡 포물성 구조가 이렇게 온갖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정작 과자 출시는 12년이 걸렸습니다. 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맛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거를 다 개발했는데 개발하고 나서 과자를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네. 껍데기는 이제 잘 만들었어요. 형태도 일정하고 안 부서지고 튼튼하고 모양도 예쁘고 다 좋아요. 맛이 없어. 이야 어떻게 하냐? 이거 출시하면 망하는데 어떻게든 아무튼 맛이 있게 만들자. 그래서 맛있는 맛을 입히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지 12년 만에 이 과자가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 주식도 동일하다는 거죠. 껍질만 화려한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의 실적이죠. 돈도 못 버는 기업? 이야 이건 그냥 맛없는 과자입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맛이 없는데. 기업이 껍질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돈을 못 버는데. 우리는 맛있는 과자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향후에 돈을 계속 벌어올 수 있는 기업. 그게 맛있는 과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죠. 과거 1990년대부터 해서 그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는 대세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돈도 매우 잘 벌고 있죠. 1년에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40조에서 50조. 순이익이 40조에서 50조입니다. 엄청나죠. 매출도 아니고 매출이 40조 50조도 엄청난데 순이익이 40조에서 50조다.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2분기에는 매출액도 대단했죠. 그래서 세계반도체 매출 1위를 탈환했습니다. 3년 만에 인텔을 밀어내고 1위를 탈환했죠. 이런 참 대단한 기업. 이게 바로 과자로 따지자면 아주 맛있는 과자겠죠. 근데 이 기업이 올 1월에 고점을 찍고 어땠습니까. 쭉 하락했어요. 진짜 이 하향 추세선을 뚫지를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어제께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아주 장대 양봉에 거래량까지 실려서 뚫고 딱 우뚝 쏘습니다. 일단 이렇게 쓰면 일단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보통은. 눌리더라도 이 하향 추세선이 오히려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많죠. 눌리더라도 한 8만원 이상에서 유지를 하다가 올라가거나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뚫렸을까.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랬죠. 왜냐하면 이 부회장이 나와야지만 현재 지배구조 개편 M&A 신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1월부터 7월까지 솔직히 그래요. 부회장이 있어도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안 하고 있죠.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풀어주면은 우리가 안 한다. 거의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풀어주니까 하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이 사면 복...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을 시키는 게 있고 법무부에서 가석방 하는 게 있죠. 사면을 하게 되면 바로 즉시 경영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근데 가석방은 그냥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보내주는 것 뿐이에요. 석방만 빨리 해주는 거지 현재 죄인 신분인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석방 된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남은 형량까지 다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가석방이라는 거는 범죄의 신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석방 상태에서 경영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지배구조 개편하고 M&A하고 신규 투자를 바로 한다? 이거는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죠. 왜냐? 나오자마자 이게 바로 진행이 되면 누가 봐도 어? 저 사람 가석방 되고 나서 경영에 참여하나 보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석방이 돼도 조용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지금 가석방이 되면 8월 13일 날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8월 13일 나와도 제가 보기엔 8월 9월까지는 조용하지 않을까 적어도 추석 때까지는 조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나오냐 어? 야 가석방에서 나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지배구조 개펜도 안 하고 M&A도 안 하고 신규 투자 발표도 안 하고 뭐야 이거 뭐 나오면 될 것 같더니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다시 재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하락 행복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가석방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겠지만 정작 가석방 되고 나오고 나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할 수가 없고 사면을 시켜보면 모르겠어요. 차라리 사면을 차라리 사면을 시키면 오히려 쫙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면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바로 즉시 경영에 복귀가 가능하니까 근데 가석방이라면 그게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좀 올라갔다가 어? 뭐지? 하고 다시 실망 매물로 내려왔다가 이제 한 두 달 지나고 나서 지금 조용하고 잠잠해졌을 때 이제 뭐 하나씩 발표를 하는 거죠. 뭐 지배구조 개편안 하겠다. 뭐 M&A 하겠다. 뭐 신규 투자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뿐이 아니죠. 예 코스피 영업이익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이 하반기 이후 올해까지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영업이익은 뭡니까? 돈이죠.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 즉 맛있는 과자를 만들고 있다. 이러면 손님들이 코스피를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겠어요? 당연히 사고 싶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RSI라고 하죠. 매수 강도. 매도 강도를 보는 겁니다. 아주 최저 수준입니다. 바닥에 있어요. 그냥 최저 수준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아주 안 좋습니다. 매수 강도가 최저 수준이야. 매수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아무도 안 사요. 외국인도 안 사. 기관도 안 사. 개인도 사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사고 싶지가 않다는 게 이게 이제 RSI입니다. 아니 이렇게 과자를 맛있게 구워놨는데 왜 안 사 먹지? 이상하다. 자 바로 뭐죠? 배탈을 할까 봐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올 1월 달에 베트남 급락했죠. 5월 달에 대만이 급락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홍콩과 중국이 7월 달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도 이제 조만간 급락 한번 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분위기가 쇠한데 홀수달 홀수달마다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한국도 9월이나 11월이 위험한 거 아니야? 왠지 느낌상 9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가능성이 있죠. 주변국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락이 나오는데 한국도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니들 잘못한 놈 나와. 자 엎드려 뻗쳐. 자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때립니다. 맨 앞에 내부터 철수 때리고 아 아 아 아 네 들어가 네 민수 때리고 아 아 아 어 들어가 네 이런 식으로 내 앞에 점점 다가옵니다. 무섭죠. 그런데 지금 과자 먹을 때가 아니죠. 아 끌렀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국도 분명히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의 하락이 옵니다. 공매도가 지금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이 쌓아둔 물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은요. 정기적으로 물량을 털어줘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4분기에 공매도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단 말이죠. 4분기 되면은 배당도 줘야 되고 보통 이제 주가 상승도 있고 또 기관들이 어 뭐 주가를 끌어올리고 특히 배당 차이 거리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들이 주로 배당을 이제 공매도를 많이 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 12월이 되기 전에 웬만하면 공매도를 한번 털고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락은 한번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반기에 반드시 와야 돼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공매도 때문에 예 이 훌륭한 공매도 주식을 뭐 그러죠. 맨날 공매도 주장하는 분들 나와서 얘기하죠. 각 증권사 전문가들 무슨 뭐 경제 교수들 맨날 나와서 얘기하죠. 공매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 이 무식한 것들이 니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공매도가 없으면 주가가 과도한 거품이 끼고 불필요한 뭐가 튕기고 어 공매도가 있어야지만 건전한 주식시장이 유지된다. 일단 훌륭하신 말씀들을 하니까 어 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정말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죠. 아무튼 이 공매도 세력님들이 돈을 벌여야 돼요. 그래야 그 전문가들이나 그 대학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뒷돈도 좀 찔러주고 야 공매도 좋은 거라고 같이 얘기 좀 해줘. 기사에 또 기자들한테 공매도 훌륭한 거라고 좀 기사 좀 많이 적어줘. 이렇게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님들이 돈을 버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3분기 내지 4분기 하락은 옵니다. 그때가 아무튼 제가 보기엔 그래 매술 기회다. 왜 한국시장은 아주 맛있다. 맛있는 과자니까 이 과자를 버릴 수는 없어요. 이 맛있는 과자를 먹어야죠. 먹고 싶은데 지금은 한번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금은 먹기는 좀 그렇고 뒀다가 나중에 먹어야죠. 제가 지난번에 일득앱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일득앱이나 상승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일득앱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사실 그래요. 외국인 기관들은 일득앱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일득앱이 이렇게 상승하면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8월부터는 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지? 어디 증권사에 나온 내용이죠. 수출의 피크아웃 주가가 빠지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수출은 지금 수출 증가율이죠. 정점에 있어요. 이제 수출 증가율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말이 이거죠. 피크아웃 피크아웃 왜 피크아웃이라고 할까요? 그냥 고점 징후 고점 고점하고 빠지는 거 여러가지 한국말 쓸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굳이 피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저도 영어로 이렇게 썼는데 그냥 쓰니까 쓰는 거예요. 왜 쓸까요? 주인이들 잘 모르라고 주식 초보하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라고 그렇게 쓰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보시면은 2000년 이후에 한국 수출 증가율과 코스피를 보면은 이 진한 파란색의 수출 증가율이에요. 보면은 2004년도에 수출 증가율이 피크를 찍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피크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2017년도 피크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1, 2, 3번이에요. 지금이 이제 2021년이죠. 지금이 네 번째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자 이때 주가를 보면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데 어떻죠? 주가가 올라 오 신기하죠? 2004년에 자 2010년 어떻죠?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 피크 찍고 내려와서 주가는 올려나 보다 항상 그러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죠. 2017년에는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데 주가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차이가 분명 있을 텐데 차이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2004년 같은 경우는 주도업종이 화학, 종류, 철강,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이때는 이 해당되는 종목들의 P, 가격, Q, 물량이죠. 가격도 올라가는데 해외 주문 물량도 많아요. 그래서 물량도 많은데 가격도 P 곱하기 Q가 매출이죠. 매출이 막 올라요. 영업이익도 막 올라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레벨업이 됐습니다. 당연히 증시가 올라가는 거죠. 수출 증가가 꺾여도 수출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입니다. 2010년은 어떠냐 이때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바로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류 사실 이때는 약간 특수한 게 있었죠. 바로 일본의 그 유명한 진도 9.0이 넘어간 쓰나미가 오면서 후쿠시마의 후쿠시마의 엄청난 대재앙이 닥쳤죠. 그러면서 일본이 원자력발전소가 박살나면서 그때 일본이 그 원자력발전소가 다른 데도 또 박살날까봐 겁나갖고 원자력발전소를 다 껐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전력량이 엄청 심하죠. 전력량이 심하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필요하는 자동차 화학 정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된 전력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 팔질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때 선프라임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있었는데 일본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자동차 화학 정유가 정말 주가가 기아차 현대차가 10배 올라가는 시절 기아차 현대차가 10배를 갔어요. 10배 2배만 가도 대단한데 10배를 갔습니다. 그런 시절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당연히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출이 레벨업이 됐죠. 그래서 이때도 증시가 올랐습니다. 사실 이때도 자동차 화학 정유 및 관련주도 위주로 올랐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횡보하거나 심지어는 하락한 종목도 많았습니다. 대망의 2017년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던 그때 이때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죠. 바로 그 유명한 비트코인 채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그때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천만원을 넘어가고 이 시점이었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거기에 서버 특히 MS 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이 붙으면서 서버 증설이 엄청나게 붐을 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2017년에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문제는 그 거품이 한꺼번에 꺼졌어요. 서버 증설도 갑자기 천천히 해야겠다. 비트코인이 2천만원 찍고 갑자기 대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났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 실적이 50조 넘게 찍었는데 그 다음에는 20초대로 떨어졌죠. 정말 반토막이 났어요. SK하이닉스 역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는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이러면서 반도체가 혼자서 주도했다가 그냥 박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는 수출 증가가가 꺾이자마자 주가도 같이 하락한 최악의 경우. 거기다가 2018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하면서 업친에 덮치고 정말 제대로 두드려 맞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2010년은 약간 운이 따랐다. 일본의 불행이 곧 우리의 행복. 2017년은 최악의 상황이 같이 덮쳤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사실 주도업종이 많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자동차, 반도체, 이철전지, 바이오. 게다가 화학, 정유, 철강도 현재는 가격은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제 수량까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수량까지 상승하려면 지금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죠. 중국 철강이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무튼 현재는 2017년 상황보다는 2004년이나 2010년 상황과가 좀 유사한 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픽아웃해도 주가의 상승 가능성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10년에는요. 수출 감소한 이후에 주가는 2년에서 3년도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대입한다면 지금도 내년과 내후년까지 최소 내후년 2023년 운이 좋으면 2024년이나 5년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물론 그러려면 주도주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화학 정육 철강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에서 조선이 폭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도조가 장기간 큰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좀 있죠. 반도체는 향후 2,3년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바이오도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자동차는 전기차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하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철강 철강은 중국이 어떻게 할까 여기는 없지만 조선이 만약에 갑자기 조선이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면 혹시 모르겠고요. 아무튼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어제는 혼조세였죠. 대만 인도 베트남 이런 데는 좀 올랐고요. 중국 홍콩 일본 일본은 전부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하락했는데 차이나 A50 여기 있죠. 얘네들만 상승했어요. 얘네들이 시총 상위 50개 종목에 모여있는 거죠. 중국이 보면 시총 상위주는 좋았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죠. 바로 코스피도 시총 상위주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270개밖에 안 돼요. 하락 종목이 581개 입니다. 오히려 거의 코스피가 상승했어요. 왜? 시총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했으니까요. 이걸 보면 지금 뭔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ETF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보면 아시아 ETF를 보면 중국 텐센트나 알리바바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 이 4개를 포트로 묶어놓은 그런 ETF들이 꽤 있죠. 그 ETF들이 주식을 사면 당연히 시총 상위주로 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시총 상위주도 올랐고 대만도 올랐고 한국도 올랐습니다. 걔네들이 산게 아닌가 보여줍니다. 걔네들이 샀다는 얘기는 블랙록이나 벵가드 펀드 이런 애들이 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좀 비슷했어요. 상승은 510종목 하락이 839종목으로 월등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별로 없었죠. 1포인트 빠졌어요. 1.69포인트 거의 하락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시총 상위주가 올랐습니다. 게임주를 제외하고 시총 상위주에 있는 게임은 카카오 게임주하고 검은사막 둘이 시총 상위주에 있는데 얘네들은 하락했어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이 컸죠. 중국에서 중국 언론이 게임은 아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국영 언론이 얘네들은 대단해요. 그냥 이런 거를 기업 주가를 해당 기업에 하락 배팅하고 공매도 걸어놓고 발표하는 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중국의 텐센트가 박살이 났죠. 그러다가 텐센트가 바로 어떻게 했는지 오후에 그 기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같이 하락을 했다가 오후에는 다시 반등을 했죠. 급등 종목 보시면 SM 관련된 기업들이 많죠. SM이 이수만 대표가 기업을 내놨죠. 자식들한테 물려줄 기업은 아니니까. 근데 카카오가 처음에 매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CJ가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카카오와 CJ가 뛰어들어서 SM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경쟁설 설이죠. 누가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요. 이게 나오니까 SM은 시총이 무거워졌죠. SM에 있는 자회사 SMCNC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애들 시총이 작죠. 얘네들이 상한가 가고 21%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따라 들어가는 위험합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나노 CMS 라고 해서 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멸을 평면 램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을 글로벌 학술지에 게재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만들어서 어디에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아니고 이런 논문을 게재했다. 이게 상한가 같습니다. 이게 상한가 갈 재료가 되나요? 글쎄요. 참 놀랍습니다. 논문만 게재해도 상한가 제품을 만들었다도 아니고 심지어는 솔직히 이 정도 상한가 가려면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계약을 얼마를 맺었다. 이 정도 나와야 상한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너무 작전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심 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그래요. 이 정도 하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 신규 진입 은 절대 비추 합니다. 선물 선물 에서 보면 갑자기 웨인이 뜬금없이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이틀 연속 왕창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라는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주가를 쭉 올리겠다? 3300 뚫고 3400 500 가겠다? 이런 의도인가? 설마 설마 그게 가능할까? 아니면 보통 그렇죠. 뭔가 먹이를 먹을 때 딱딱한 데 쌓여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높은 데 들어 올려가지고 떨어뜨리죠. 돌멩이 데 떨어뜨리죠. 그럼 떨어지면서 딱 깨집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물을 주워 먹죠. 그런 짓을 하려고 지금 주가를 부양하시는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기관에서도 보면 매도를 했는데 보통 그렇죠. 웨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기관은 선물을 매도를 해야죠. 선물을 매도하면 당연히 코스피를 사야 되는데 뭐지? 현산물 채거래 안했나? 매수 안했나? 했습니다. 금융투자는 했어요. 금융투자는 현산물 차익거래 하면서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왜 마이너스 잡히냐? 바로 연기금이 대량으로 매도를 쳤습니다. 연기금이 뭔가 약간 경고하는 듯 것처럼 연기금이 야 지금 주가 못 올려 하고 탁 하는 것처럼 연기금이 대량 매도를 치면서 찬물을 확 엎었어요. 아무튼 옵션에서 외인들은 양매수를 했는데 풋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은요. 하방이에요. 하방. 지금 3200을 깨고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런데 선물은 이렇게 샀다. 뭐지? 뭘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옵션 만기가 다음 주란 말이죠. 다음 주인데 옵션에서 왕창 손해를 볼 게 아니라면 아니면 이렇게 할 거면 옵션 중 콜옵션 사고 풋옵션 청 사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맞죠? 분명히 안 맞아요. 선물을 이렇게 사는데 옵션 포지션을 이렇게 지고 있다. 심지어는 다음 주에 옵션 만기가 있다. 이거 어떡하려고 이럴까요? 중시 주변 자금은 왔다 갔다 정신없습니다. 7조가 왔다 갔다 하더니 2조가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위탁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용 미소는 조금 감소했는데 장고 1은 코스피 1.6에 코스피 3.13 좀 높은 편이죠. 자 삼성전자의 반등 이후 코스피 3,300 뚫고 가려고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 역시 3,300 뚫는 건 현재 허용할 가능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올라가는 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 근데 그때 올리려면 지금은 최대한 눌러놓는 게 좋죠. 오히려 지금 상승했다가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하락해버리면 최악이죠. 주식하는 분들이 다 정부의 반대편에다가 찍을 수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안 좋죠. 아마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을 통해서 연기금과 기강을 통해서 조절하려고 할 거고 외인들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보고 있죠. 다 뻔히 볼고 있으니까 상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3,300을 뚫고 3,400, 3,500을 올릴 것인가 과연 과연 그럴까요? 아무튼 삼성전자가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요 반도체 외에 대부분의 종목은 쉴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그랬죠. 삼성전자와 반도체만 올라갔고 나머지는 극소수 일부 시청상위나 일부 특수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의 시청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저는 좀 왠지 최대한 일단 고점을 올려놓고 한 8월 중하순 혹은 9월쯤에 한번 하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외국인들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최대로 많이 난데도 어디일까요? 공매도 아니면 선물 매도 아니면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수 어떤 거죠? 푸드옵션 매수가 최고 수익률을 줍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요 보통 주가를 하락시키려고 하면 푸드옵션 매수를 누적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푸드옵션 매수 누적을 좀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화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큰 수익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